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고디 원찬입니다 저는 10년간 개원예대 디자인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현재는 디자인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디고디 원찬을 운영하며 7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유익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저의 재미와 전문성, 내공 모두 담아 실제 브랜드 디자인의 전공 수업 그대로 전개하여 각종 실무 브랜딩 노하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나만의 브랜딩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해보며 비엔스에 소개되고 유명 에이전시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보세요 더 나아가 브랜드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13가지 요소 각종 디자인 이론과 제작 과정을 체계적인 디자이너 전공 심화 커리큘럼으로 배워보며 신입들의 최대 고민인 실무 경험, 디자인 실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브랜딩과 패키지 디자인의 모든 과정을 배워보고 실무에 사용되는 84개의 제작업체 리스트, 88가지 리소스 파일 정리본까지 모두 공개합니다